언론 개혁을 위한 창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싸우는 최고위원, 싸우는 최고위원, 기호 7번 한준호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한여름 더위를 버텨내는 것도 지치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에 한숨이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긴 하루 마치고 TV를 보던 소소한 행복마저 속에 꽉 막히는 듯한 불행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민생, 외교와 국방, 안보, 이 모든 분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 언론 장악기술자로 불렸던 이 인물들이 화려하게 컴백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보려고 저는 MBC의 언론 노동자로서 언론 장악에 맞서 10년을 싸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쳐 이재명 후보를 보필했습니다. 오직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전국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두 번의 싸움은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쓰라린 결과가 오늘의 참담한 현실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양평 땅까지 수많은 의혹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임죄 횡령죄를 부르면서 결국 주랭랑치기 만들었지만, 아직도 그 울부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과 버려야 하는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새로운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선봉에 저 한준호가 서겠습니다. 그동안 후방 저격수로서 민주당을 지원했던 저 한준호, 이제는 개혁의 최전선을 이끄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처절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기 민주정부라는 가슴 벅찬 승전보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민주당, 저 한준호가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7번 한준호와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다가오는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기호 7번 한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